2025학년도 6월 모평에서 역대급으로 어려운 과목 2개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꼽을 것 같아요. 영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그 다음에 윤사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윤사 같은 경우 지금 예상 1등급 컷이 42점이에요. 만점 표준 점수가 과탐 선택과목들 다 넘어서요. 과연 그렇게 어려웠냐. 그리고 어려웠다면 어떤 점 때문에 어려웠고 우리는 앞으로 윤사 문제나 생육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답을 찾을 것인가 이걸 연구해 봐야 되겠죠. 사실 아주 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 아주 어렸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정의 패턴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 이거 뭐지? 처음 본 표현인데? 어? 이거 뭐지? 안 배운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당황해서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아졌던 겁니다.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봅시다. 오답률 1위부터. 7번.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의뢰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씨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정답률이 27%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공리주의가 정답률이 27% 나온 적이 없어. 왜 그랬을까? 사상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이번 문제의 특징이 제시문이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볼까요? 갑.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더 유익하거나 더 유의하다. 총량만 따져. 질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럼 놔. 양쪽 공리주의자인 벤담이에요.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서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 질적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와 차이 나는 게 아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은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 누구예요? 존 스티어트 밀이야. 그럼 여러분 잘 봐봐. 벤담과 밀은 다 공리주의니까 뭘 추구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이 표현에 낚이면 안 돼. 자,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서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 그럼 잘 봐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에 비해서 더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쾌락의 양이 10만큼 증가하는 것보다 100만큼 증가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밀도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벤담은 더 바람직한 건 오직 뭐만 따지는 거야? 양만 따지는 거야. 양만. 일단 밀은 양도 따지고 질도 따진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 밀. 양적인 비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자, 내가 누체기 했잖아. 자, 배고픈 돼지가 있어. 그 다음에 배부른 돼지가 있어. 같은 돼지라면 배고픈 돼지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난 거야. 즉, 육체적 쾌락이 작은 것보다는 육체적 쾌락이 큰 게 나아. 그 다음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있어. 똑같은 정신적 쾌락을 지향하는데, 정신적 쾌락을 누리는데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나은 거야. 근데 여기는 배는 불러, 돼지는. 소크라테스는 배가 고파. 이 둘 사이가 고민이라고 그랬잖아, 항상. 그럼 이때는 배부른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지. 미리 양적인 쾌락의 비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걸 이 질적이란 표현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더 바람직하다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어? 음만 쓰는 말이네. 라고 생각해서 특정한 용어는 특정한 사상가, 특정한 표현은 특정한 사상가만 연결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점감률이 얼마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27%가 나온 거예요. 생활과 윤리에서는 한 번 30%대가 나왔는데 이 공리주의는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감내한다라는 것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졌어요.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거지 감내는 뭐야? 참고 견디다야. 이게 생윤에서 인간의 본성, 인간은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감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였다.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본성이다. 이것 때문에 오답률이 30%대에 나온 적은 있으나 지금까지 공리주의가 27% 나온 건 처음이에요. 왜 27% 나왔다고? 특정한 용어, 특정한 표현은 특정한 사상가만 연결된다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갑과 을부터 한 번 비교해봅시다. 갑 누구였어요? 양쪽 공리주의자인 벤담. 을 누구였어? 존 스튜어트 밀. 자, A, B, C 중에 B. 공통적인 전제부터 보자 그랬잖아요. 자,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벤담이든 밀이든 수단의 도덕적 정당성은 따지 안 따져? 안 따져. 결과만 좋으면 돼. 이거는 의무론과 비교했을 때 맨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적이 뭘 정당화한다?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수단이 정당한 수단인가 아닌가 이 수단이 괜찮은 수단인가 아닌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가 아닌가니까 니은은 무조건 맞단 말이야. 니은 무조건 맞으니까 2번 지워지고 5번 지워지죠. 디귿.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쾌락과 다른 쾌락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질적인 차이만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벤담은 양쪽으로 적은 쾌락보다 양쪽으로 많은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밀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보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 티귿 맞잖아.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근데 이 디귿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처나 항상 그랬잖아. 보기형 문제는 잘 모르면 판단을 유보해라. 자,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벤담이든 미리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하잖아. 그러면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해 증진될 수 있으니까 얘 얘가 되겠죠. A에는 뭐가 와야 되는데? 얘 아니오가 와야 되는데? 기억은 무조건 지워진단 말이야. 그럼 자, 디귿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억 들어가는 거 무조건 지워져요. 그 다음에 니은 들어가는 거 무조건 지워져요. 아니죠? 니은 들어가는 거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이 없는 5번 지워지겠죠. 니은을 볼까?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만한 쾌락이 아니다. 저급한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야. 그럼 벤담 같은 경우에 저급한 쾌락, 바랄만한 쾌락이겠죠. 밀, 저급한 쾌락 바랄만한 쾌락이 안 되지. 예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데 여러분 잘 봐봐. 배고픈 쾌락과 배부른 쾌락만을 비교할 때는 배고픈 쾌락보다는 배부른 쾌락이 나은 거야. 그러면 질적으로 동일할 때는 양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데 정신적 쾌락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육체적 쾌락만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급한 쾌락도 어떤 경우에도 바랄만한 쾌락이 아니다. 지워지겠지. X, X예요. 그럼 자, 디귿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기역 지워지고 리을 지워지니까 남는 건 몇 번이야? 리은, 디귿밖에 없잖아. 정답 몇 번? 3번.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했다고요?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쾌락과 쾌락을 비교하는 건 누구만의 측면이다? 밀만의 측면이다. 쾌락과 쾌락의 비교는 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럼 뭐라고? 쾌락 간의 비교야. 그러면 밴담은 쾌락을 어떻게 비교한 겁니까? 양쪽으로 비교한 거고 밀은 어떻게 비교한 거다? 질적으로 비교한 거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뭐뭐보다 더 가치가 있다. 뭐야? 비교잖아. 양쪽 비교인지 지지적 비교인지 모르니까 비교는 다 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집آ km의 비교인eda nam습니다.